안녕하세요 모기입니다 오늘은 무릎관절에 좋은 우슬을 심으러 왔어요 트랙타로 로타리를 치고 갈리기로 고를 짚고 갈코리로 두둑을 정리하면 우슬밭 준비 끝 옷을 심으러 가요 잠깐만요 모기님 화종기 빌리러 가야죠 달리고 달려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도착 다양한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에 대여할 수 있는 곳이랍니다 씨앗을 심을 때 사용하는 파종기를 9,000원에 대여했어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